민경 민경 복돈 방향 복돈 진령 진령 맛이 뭐야? 저 때 왜 나왔어? 저 때는 눈에 이들이 감차있지 않나? 아이라인 지켜라 머리 징금방음이 진짜 영문을 많이 했는데 아이라인 지켜라 아 네 겨드랑이 와아 와아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희가 보이지 못했어 엠파에 도대체 무겁지 않았냐? 무겁다 좋아 승리하셔 박빈이 왜 저를 부딪히게 했다고 형이 왜 이렇게 얘기하자 형이 왜 이렇게 얘기하자 형이 왜 이렇게 얘기하자 뭘 부를게 할게 아 이치이 형이 어떻게 하는거야 데뷔처럼 이런거 다 모른다고 하하하하 지민 온몸에 지민 오우 지민 입장 입장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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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이거밖에 안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지민 누랑이가 되게 민쟎 하하하하 야 이 울리고봐 난 울림이 울림이 다가졌어 나도 저 때는 진짜 나 이길 수 있도록 안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